강남 투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데 시작 강남 투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데 미국 나갔던 흥목재비 중원 나갔던 영맥이 독일을 낳았던 초록재비 말조사 나갔던 흥목재비 흥목재비가 들어온다 박흥고재비가 들어온다 무너진 다리가 봉통팔이 가져서 덤덩거리고 들어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졌노 흥목재비였자오래 소조가 아뢰이다 소조가 아뢰이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 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내로 내 다리가 잘까 불어져 어둡게 되었는디 어진 흥목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갑소리가 어찌 말 더 우리의 동초고 잘한다 그러기에 너희 부부가 내 영웅을 듣고 나가는더니 네가 그런 변화가였구나 영춘에 나갈 때에는 출연 날짜를 내가 받을 때니 꼭! 날라가 아이고 잘한다 한동이 다 지나고 추산머리 반짝하는 흥목재비가 호흡도 박씨를 입에 담글고 말리 소선을 나가는디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고민 잘한거 흥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거중어 둥중높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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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척이여 동해 창망 오구나 충북농을 올라가니 유자이 넌 널 상역도 하역도 호자껴 바라보니 원초통 남간은 되는 웅어를 툭툭 울리며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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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니 원포킷봄이 이 아니냐 숲병삼용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 날아오란 적이라기 갈대들 갈대들 입에 물고 1점 2점 떨어지니 평사나 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팔상에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노랗게 한봉을 넘어 황릉며 들어가 25년 다냐 월어 만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 보고 고 황대 올라가니 공도 대공 의 강자유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황일고 굴복반 대군 천지 공유유 공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과 도리해라 남 맹 맹 황을 두어 천 부영의 폴럭 떨어지고 미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 자빵은 간고 덕 본남 병 산 올라가니 여성 간이 빈 토요 현재 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 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이외 장안 북경 오고 정양문 내다라 창 달문 지내어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일호다 요동 칠백 이를 수 원수 길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부타 통군 경굴 나뉘 사멸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촬영을 넘어 부산 파마 활마 고개 강동다리 건너 평양 우연 광영 고병 노를 구경 오고 태도 공강 장님을 지낸 송도를 들어가 만홀때 과한 석전 환영 폭포를 구경 오고 임 진각 시간 건너 삼각산 사면에 올라앉아 진색을 살펴보니 대려돼대 중력으로 흘리죠 금아 금성 붕괴 오고 준당 영춘 희또라 토봉 밟 멀ت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 빈 오고 풍속이 흐히 하얀 만만새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천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두월 품에 흥부가 사는디라 저재비 고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둥 높이 또 땅대 문방석 내 달아 칠패패패 배달이 지내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을 흘렁 승박을 지나여 난 달 공개 넘어 아 두구 쭉쭉쭉쭉쭉쭉쭉쭉 뻘리고 거중어 둥둥둥둥 높이 또 흥부 집을 당둥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불포후에 올라간 저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은지 우지배요 다 지갑지 절지은지 근지덕지 수지차요 암지 뾰지 내 집에요 행복아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월요를 갔다가 이제와 당상 당하 비용에 몇 개월간이 도난고도 무엇을 갔다가 이르라 북해 흥룡이 여의 주물로 채우고 난으로 넘는 듯 한산 봉황이 죽시를 물고 호호동 속으로 넘는 듯 북곡 성악이 난 초등을 물고 성백 간으로 덮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무가 보고 피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덜골량각이 원연 오세 땅 사룩하거든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흥무가니 어찌하니 내 제비 저 제비 고동을 보아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리도 놀다 응보양조안전앞에다가 응보양조안전앞에다가 박씨를 둥 던져놓고 백운가루로 날아간다 한명 잘 들으시오 독가시었다가 이제 흥탈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